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y didn't you 라는 패턴인데요 맨 앞에 있는 why 하면 왜 그리고 didn't 하지 않았니 you 너는 그래서 why didn't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왜 뭐 뭐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y did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hy didn't you 를 발음해서 연음으로 didn't you 를 didn't you 그래서 why didn't you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미리 부탁 안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 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미리 부탁을 하다 라는 의미로 ask me befor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y didn't you 다음에 ask 부탁하다 요청하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래서 ask me 하면 나에게 요청하다 부탁하다 맨 끝에 있는 before 하면 미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일을 미리 부탁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ask me before 왜 미리 부탁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어제 전화하다 라는 의미로 call me yesterda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call 전화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call me 나에게 전화하다 맨 끝에 있는 yesterday 하면 어제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어제 나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동창회에 안 왔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동창회에 오다 라는 의미로 come to the reunion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come 동사 원형어 손을 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reunion 하면 동창 모임 동창회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창회에 왔어야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come to the reunion 왜 동창회에 안 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나를 깨우다 라는 의미로 wake me up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wake 깨우다 라는 동사 원형어 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wake up 하면 누군가를 잠에서 깨우다 이때 me 목적어를 wake up 사이에 넣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깨워야 했는데 깨우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묻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wake me up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점심 안 먹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idn't you 왜 뭐뭐 안 했어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점심을 먹다 라는 의미로 have lunch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idn't you 다음에 have 먹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점심을 진작에 먹었어야 했는데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idn't you have lunch 왜 점심 안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why don't you 라는 패턴인데요 직역을 하면 why 왜 don't 하지 않니 you 너는 그래서 why don't you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너 뭐뭐 하는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y don't you 다음에 역시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don't you 를 연음으로 don't you 그래서 why don't you 라고 발음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정중하게 제안 또는 권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또 해보겠는데요 집에 놀러오는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 뭐 하는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집에 놀러오다 라는 의미로 come over to my hous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come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이때 come over 하면 놀러오다 건너오다 to my house 나의 집으로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의 집에 놀러오는게 어떤지 정중하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집에 놀러오는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매운거 먹는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 뭐 하는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매운걸 먹다 라는 의미로 eat something spicy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eat 먹다 라는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something spicy 하면 매운 것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매운걸 먹는게 어떤지 정중하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eat something spicy 매운거 먹는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바람 좀 쐬는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 뭐 하는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바람 좀 쐬다 라는 의미로 get some fresh air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get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some fresh air 하면 약간의 신선한 공기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바람 좀 쐬는게 어떤지 정중하게 권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바람 좀 쐬는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나랑 같이 가는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 뭐 하는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나랑 같이 가다 라는 의미로 go with m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go 동사 원형 어순을 썼고요 그리고 go with me 하면 나와 함께 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랑 같이 가는게 어떤지 정중하게 권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go with me 나랑 같이 가는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 셔츠를 사는게 어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n't you 뭐 뭐 하는게 어때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이 셔츠를 사다 라는 의미로 buy this shirt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n't you 다음에 bu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이 셔츠를 사는게 어떤지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제안이나 권유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y don't you buy this shirt 이 셔츠를 사는게 어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은 왜 미리 부탁 안했어 why didn't you ask me before why didn't you ask me before why didn't you ask me before 왜 어제 전화 안 했어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why didn't you call me yesterday 왜 동창회에 안 왔어 why didn't you come to the reunion why didn't you come to the reunion why didn't you come to the reunion 왜 나를 깨우지 않았어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wake me up why didn't you wake me up 왜 점심 안 먹었어 why didn't you have lunch why didn't you have lunch why didn't you have lunch 집에 놀러 오는게 어때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use 매운 거 먹는 게 어때 why don't you eat something spicy why don't you eat something spicy why don't you eat something spicy 바람 좀 쐬는게 어때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why don't you get some fresh air 나랑 같이 가는게 어때 why don't you go with me why don't you go with me why don't you go with me 이 셔츠를 사는게 어때 why don't you buy this shirt why don't you buy this shirt why don't you buy this shirt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